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일대에 태양광 방음터널을 설치합니다. 설치 구간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구간인 상계 8동부터 의정부 시계까지 479m입니다. 시는 방음터널이 축구장 면적의 1.1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331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흡수로 나무 2만 6,250그루를 심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방음터널 설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